Let's go, 웨이브! Q. 시그널 위클링 Q. 시그널 위클링 Q. 시그널 위클링 OK Q. 시그널 위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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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유와 수민이가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어요 꽤나 맛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저도 먹고 싶었고 가서 이제 더 맛있어지라고 이 가루를 살살 뿌렸습니다 MSG 얘랑 너 많이 먹었어요 마라탄 김치찜 어 왔네? 김치찜 먹었잖아요 남산 때 그러네 그래서 보쌈도 먹었어요 맞아 보쌈도 먹고 비빔면도 같이 먹고 꽤 많이 먹었어요 가에랑 Q. 가에랑 같이 먹었어요? 수요일은 채연언니, 지우, 구민트방 둘이 가로시케를 가서 놀러 갔는데요 여기서 샌샌 찍고 서로 선물 샀는데요 그때 거기 가게에서 채연언니가 선배님의 노래를 춤췄다 이런 말이었어요 예 네 우리 마음은 이하에 우리의 학교 한국의 친구들이 다 해줬어요 약간 걱정되는 게 우리 친구들이 다 해줬다고요 저도 약간 뭔가 이끌어가는 그런 스타일 아니어서 우리 큰일 났어요 그래서 좀 도와주셔야 돼요 같이 저희를 이끌어주셔야 돼요 웨이브는 우리 도와주는 거지? 너가 다 풀어, 따라갈게 따라갈게 싫다고? 이리 와봐 이리 와보라고 사랑해 여러분, 악사람 어깨에 손 올리시고 손을 담으시고요 떴어, 됐어 오 잠깐만 우리 처음에 뭘 해야 돼? 사실 못 들었어요, 기회를 못 들었어요 여기서 이걸 완전 표면 되나 봐 응 빨리 내 생일로 해봐야지 안 돼, 진짜 그치 살리가 없게 잠깐만 집에 가고 싶어요 아파려 지금 미국이랑 영국 시간이 몇 시였지? 그냥 궁금해 궁금하다기보다는 그 정도 날아야 될 것 같아서 아파려 그건 나도 몰라 지금 우리나라는 시간 밖에 없다 15시 30분 자기도 모르는데 이거 아주 쉬운 이트인데 이트 쓰는 거야?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히트를 쓰는 건 아닌데 히트를 쓰는 건 아닌데 30분 만에 이트 하나 열었어요 30분 만에 이트 하나 열었어요 30분 만에 이트 하나 열었어요 웨이브 올라와 웨이브 올라와 투구절 아이큐 너무 많아 레이저가 보이세요? 뭐지 진유스스 우리 어디서 탈출할 수 있을까? 아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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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영어 어 언니 이건 영문자로 하는 거야 어? 이 자물쇠 영어야? 아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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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실패 탈출 실패예요? 시간 지났으니까 탈출 실패예요? 요즘 방탈출 퀄리티만 1번 해냈을 했었죠 이현이 공부했으면 절대 안 돼요 수절로 했을 거예요 맘에 들어 로 잘 해 투구절 아이큐 저한이 저희 가짜에이 자영이én은 아쉬워 예 찌개 뛰어내려 저녁에 관찰 이렇게 뭐 찍었죠? 공포 용서도 이렇게 오랫동안이 오랜만에 조금 얘기를 하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제 방에 와서 나가지를 않아요 제 방에 와서 아 귀여워 뭔가 낙현이 보면 뭔가 낙현이 있으면 뭔가 이 신랑이 뛰어 그녀는 사랑을 띠어 날 좋아해 나이스 그리스도 마음이 뭔가 강해져요 어떻게 써?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구사연 언니, 지우 커토네 언니 저랑 시상식 큰 상을 받았어요 아는 사람이 조금씩 많아졌으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거 같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에 다시 한번에 다시 한번에 다시 한번에 여기 2, 3, 2, 3 세 개관을 통해 트리틀레스 저희 사진 짤깍 짤깍 가로가요 저희 지금 힐을 줘봐가지고 조금 어색하긴 한데 좀 예쁘게 이제 해주셨으니까 샘 둘이 모른스러운 옷을 입었는데요 오늘은 시상식이에요 처음 해본 경험이라 너무 긴장되고 있는데 근데 긴장 풀고 그래서 후리하게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액젠트 이렇게 오늘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래부터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1, 3, 2, 3 축하드립니다 일단 트리틀레스가 대비한지 모르고 안 되고 아직 배워보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고 이렇게 제가 너무 너무 감사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많이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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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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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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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브랜드 대상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스테이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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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틀레스 앞으로 더 큰 차량을 기대하겠습니다 핸디엄 박스의 사령관 쥐뿔도 없지만은 BTS 진 블랙핑크 지수 국가대표 조규성 선수 등 제외협 이 작품을 가시는 그때만 받을 수 있는 이렇게 편상을 보내드리도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한테 많은 사랑 많은 CNTV의 악기 없이 지시는 우리 웨이브영 웨이브영님들 잘 참여하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타락스럽고 무한한 가질성의 트리틀레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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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은 수오파에서 나오는 리더계급 댄스 챌린지를 했는데요 멋있어요 되게 열심히 연습해서 잘 찍은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있었고 카헤데도 너무 멋있었고 나 귀여워 응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춤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성장하는 트리틀레스 모습 지켜봐주세요 이번 주도 많이 수고했고 러브레이션 활동 마무리하고 이제 에볼루션 활동도 시작하니까 한 달 후에 에볼루션 친구해 봅시다 네 한 달 뒤에 봐요 한 달 뒤에 봐요 안녕 BABA Weibo 아멘